안녕하세요! 소고지 소고기 소고기 아깝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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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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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 아멘 아멘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 맛은 어느 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호박이 너무 좋아 바삭바삭 칼칼 어찌 dan 진짜 안에서 국내으로 gustado 돼지고기 asked 꼼꼼 ngulo brackets 반복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따따따 1.5kg 1.5kg 2.5kg 5.5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쫄깃쫄깃 잘 어울린 강아지 바삭바삭 바삭바삭 띵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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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양념'... 자지말고 싶으니... ø... 아흐흐흐흑 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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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건 너무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먹었을 때 이렇게 먹었을 때 제가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야무수 소스 sih 따로 초콜릿 우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umbs up okay like share leave your comments at the comment section i will really appreciate and please also forget to follow me on my facebook page lady fk asmr okay see you in my next video bye